이 감기 수칙은 30분마다 목을 축여줘야 해요. 소리를 할 때는 15분 단위로 목을 축여줘야 해요. 창밖에 한 방울 눈이 내린답니다. 지금 여하님한테 문자 왔어요. 진짜요? 내일부터 쳐진다대요. 눈 구경을 못했는데. 눈이 오네, 눈이 오네. 동바라가 아니라 동바라예요. 금강산 금강산 이 한 장단만 중물이에요. 그리고 중중물이 나가는 거예요.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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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끝나고 숨을 쉬어주고 금강 금강에서 숨을 쉬어주고 산 하고 나와야 해요. 시작! 금강산 금강산 산 이름이 좋아서 시작!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좋아서 church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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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관이 듣냐 금관이 듣냐 열 번째 방울 쉬어 금관이 듣냐 그리고 듣는 열한 번째 방에서 금관이 듣냐 그것냐는 첫 번째 방에서 시작이다 경치가 좋아서 금관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관이 듣냐 경치가 좋아서 금관이 듣냐 고구리마다 다 뒤에서 꺼내야지 비단히요 비단히요 그리고 이 뒤에서 꺼내야 돼 비단히요 골짜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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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도원이 여길세 무릉도원이 뒤에서 숨 한번 쉬고 시작 무릉도원이 여길세 일 일 일 일 릴리루리 릴리루리루 하고 그 뒤에서 숨 쉬고 릴리루리루 하고 그 뒤에서 또 숨 쉬어야 돼 시작 딜리루리루리 딜리루리 시작 딜리루리루리 딜리루리루리 잠든 소나무 무 뒤에서 숨 쉬어야 돼 시작 잠든 소나무 어깨 춤추고 어깨 춤추고 옥신 까치가 카투에서 시작 옥신 까치가 카투에서 숨 쉬어야 돼 노래 걷네 노래 걷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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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자 뒤에는 다 숨을 쉬어 시작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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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박에서 하나 둘 까옥이가 울음은이 하나 둘 까옥이가 울음은이 이가 길게 까옥이가 울음은이 하나 둘 까옥이가 울음은이 투견세 너는 시작 투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무엇이 슬퍼 두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눈 뒤에서 숨을 쉬어야 돼 두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두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두견세 아까 음 누가 두견세 틀렸어 두견세 너는 세 아줌마고 두견세 두견세 너는 무엇이 슬퍼 무엇이 슬퍼 압산에 간져 압산에 앉여 스타카토 같이 압 끊어주어 시작 앞산에 간져 귀촉두 귀촉두 뒷산에 간져 뒷산에 간져 귀촉두 귀촉두 슬픈 노래만 세번째 박이어서 슬픈 노래가 나와야 되니까 귀촉두 귀촉두 슬픈 빨리 끊어줘야지 빼버리면 돼서 세번째 박이어에 나올 때 숨박가 죽으니까 자 시작 귀촉두 귀촉두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있으니 푸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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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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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있으니 슬픈 노래만 푸그르고 있으니 이순희 너의 곡 저걸 너의 곡 저걸 너의 곡 저걸 너의 곡 저걸 그냥 을 너의 곡 저걸 너의 곡절을 말하여라 말하려라 사랑 사랑 열 번째 방에서 사랑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길래 열 열 하나 길래 열둘 하고 그 다음 장단에 첫 밥까지 먹고 들어가야 돼. 레 루 사랑이 무엇길래 시작 사랑이 무엇길래 누가 이 한 번만 사랑이 무엇 사랑이 무엇길래 그 사랑을 세 번째 방에서 그 사랑을 못 잊어 열 번째 방에서 나와야 돼. 그 사랑을 못 잊어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또래만 슬픈 또래만 슬픈 또래만 푸르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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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또래만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 치우고 다 집어 치우고 다 집어 치우고 다 집어 치우고 세 번째 박에서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요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요 불러보가 열하나 열 둘이에요 불러는 7,8이죠 불러보시다 불러보세요 이렇게 끝내면 돼요 누가 금강산 타령 안 배웠다고 그러면서 배워달라고 해서 배워준 거야 순엽씨 같아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내 것이 돼야 그러니까 내 것이 돼야 내 것이 돼야 가르쳐주는 건 너무 좋은데 많이 가르쳐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한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요 우리 배웠던 비단 타령 해야지 얼마나 비단 타령이 천하의 명곡을 배우시록 금강산 타령을 금강산 타령도 들을만해요 금강 시작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뜨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뜨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뜨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산 타령 장치 금강산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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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소나무 어깨 춤추고 복심같이 간도래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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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오기가 울어무니 무경세드는 무엇이 슬퍼가 깜산에 간적 휘척두 뒷산에 간적 휘척두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너에게 곡절을 말하여라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래라 내가 서라 그 뒤를 말아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세 그렇게 해갖고 그 사이에도 장단 막 틀리는 회원님들이 있어 금방 배운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장단 막 틀리고 그러는데 뭐 한 번만 배웠으니까 장단 틀리겄지 많이 배운 회원님들이 장단 틀리선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번만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확실해 흥겨운 노래들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